부산진구 초읍동에 커뮤니티케어형 주택 41호가 건립돼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살거나 부부인 사람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.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낮시간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부산진구는 주민참여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